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가져오는 생활태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신이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더라도 풍성히 얻게 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고 자문서 4장 23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되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받아서 넘치도록 우리 삶 속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 중에 어떤 면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넘치는 은혜를 마음 가득히 받아서 영광스럽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마음 속에 참미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여 제사입니다. 성경 이브리스 13장 15제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야마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시대에는 매일같이 제사양이 하나님의 성견에서 번제를 드리고 혹은 속제제, 속건제, 감사제, 화목 제사를 드렸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야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 갑자기 모아드 암몬 마흔 연합군이 물결치듯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럴 때 당황한 여호사밧 왕은 미처 군대로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고 적수가 되지 않으며 그가 성전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다음 이튿날 적군을 대항해서 싸우러 갈 때 그는 군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들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성가들에게 노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역대야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를 태가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야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외께 감사하세. 그 자비야심이 영원하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외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순과 모합과 세일선 사람을 치기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야외를 찬미할 때 야외의 손이 나타나며 막강한 적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찬송은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사정전 1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개하다 잡혀서 빌리포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이 차고에 차이고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먹지 못하여 줄이고 굶주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서 빌리포 옥틀을 지인으로 흔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끌려지고 말하셨습니다. 옥사장이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려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세례 베풀고 그들은 옥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죄악의 감옥에 들어있던지 질병, 절망, 저주, 슬픔, 고통, 외로움 여러가지 삶의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찬송은 우리에게 진실한 행복을 가져오고 자유와 해방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찬미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첫째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찬미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찬미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한 찬송이 교회에 넘쳐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찬송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생활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도 늘 코를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리는 그 사람 속에 역사여 넘쳤던 것입니다. 이를 그리기 때문에 찬량이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마음 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러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 부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무력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내가 조그만한 소리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무소 부지해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도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지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운데 섭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혼자 인간의 힘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군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해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 국방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 수많은 AN 침투 비행기를 가지고서 언제 우리 한국에 무장하라고 침투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들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땅에서 다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국방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정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경제도 하나님과 함께 운행해야 되고 내 개인의 가정과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기도로서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즐거운 모든 일에 여러분은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십시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무지무지한 해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패한다 우리는 절망이다 그러면 희망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빼앗으면 꿈이 사라집니다. 희망은 꿈의 모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조만간에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희망이요. 희망이 산출하는 꿈입니다. 꿈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이상 실전팔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망한다는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죽는다는 사람에게 무슨 신념이 있습니까? 패한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수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활동 중 95%는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5%만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인 마음에 맡겨놓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 생각의 5%만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마음과 혀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듣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이 혀를 사로잡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자문수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자문수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뼈로 마르게 하고 모든 것이 손해가 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우리가 더 생명을 얻던 엄치게 얻는 대화가 있고 그 말을 하다가 들으므로 내가 망하고 파멸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망하고 파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오고 달랑 도망을 쳐버리고 마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삶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욕을 상실시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다는 힘과 용기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른이 이해해서 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생명의 그른에 돌을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어서 막아버리고 마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치고 마니 파멸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큰 폭이 있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여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이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에 대한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희망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바로 우리 삶의 힘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힘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삶에 대한 애착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애착의 생기나서 사는 것이 재미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삶이 아주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늘 다스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이식적 노력을 안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70에서 80%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심리학자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가로대 감사원단이 예측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러로 다시 일어나 말한 것입니다. 예적과 시방과 미래를 다스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왜 희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부정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다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박이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용서했지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성령 주셨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고침 주셨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기쁨을 주셨지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저주를 바라서 우리 저주를 대속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지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과 엄보를 멸하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나고 긍정적이 되지 않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아무리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려고 해도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항상 기도를 드리며 끝없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돌핀이 생겨서 건강하고 더 장수하게 되고 참으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공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루가 죽여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라님 매일매일같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도 예선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근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복을 누릴 수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에 주의 백성들이 다 찬양에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고 끝없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는 성찬의 입각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없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천국을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